아까 7... 7, 4년생 7, 4년생인데 외모가 매우 어립니다 운동 덕분인 것 같다고 아무래도 운동 덕분도 있고 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좀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한 20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 항상 운동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옷도 약간 그런 식으로 입어요 약간 좀 젊어 보이게 입으시고 딱히 옷 때문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초반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많죠 개그맨인데 제가 요즘 지나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개그맨 트레이너다 개그맨들을 트레이닝해주는 아니 그냥 개그맨인데 트레이너다 개그맨인데 트레이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데 그게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소리 하냐면 야 그거 봐 저 사람 알지 그랬대 저 사람 누군데 새로 나온 개그맨 있잖아 트레이너 개그맨 투잡 뛴다고 트레이너 개그맨이나 개그맨 트레이너냐 그래요 게트입니다 게트 제가 김지수님 양관장님 오늘 뭔가 대형 단감 같아요 이런 옷을 입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큰 홍시 같기도 하고 신소영님 저는 처음에 양지수님 개그맨 김민교님인 줄 알았어요 3822님 관장님 김민교 배우가 너무 다무셨어요 보라 카메라로 익스라엘스러운 표정 한번 지어주세요 라고 아 닮았다 안녕하세요 김민교입니다 아 닮았네 진짜 닮았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청취자들이 처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진짜로 그때는 SL 코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도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그 정도로 김민교씨하고 너무 닮았고 재밌는 코너 한번 짜보자고 코너를 짜보자고 네 네 그래서 메인 작가님한테 연락도 온 적 있었습니다 아 역시나 아멘